민간기업과 총선 이해낙선 장관 등을 경험한 유영민을 비서실장으로 검사국정원기조실장 등을 역임한 신현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문정부의 마지막 비서실 인사가 있었다. 코로나 사태 경제부랑 외교안보부란 정치위기 여당의 국회의 방독주 등으로 얼룩져서 기억하기조차 괴로운 2020년을 뒤로하고 새로 시작되는 2021년도를 임기로 한 인사라서 일말 기대도 되지만 더욱 우려가 되고 있다. 이전에 비서실장 민정수석과는 다른 균형감각을 가지고 1년여 임기가 남은 대통령에게 경제사회외교국방 등 전분야에 걸쳐서 정확한 판단과 대응조치를 하게 조언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대통령 임기를 마지막으로 같이하는 순장조의 역할만을 국민들이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이 아직도 양호에 무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권의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기 바란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수감된 지 3년이 훨씬 지나고 4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아직 계속해서 수감되어 있다. 위기 앞에 놓인 대한민국의 심기일전 대동단계를 위해 문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결심을 해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같이 준비했습니다.